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87페이지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개발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요. 일단 선행 분석이 그게 시장 분석이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게 시장성 또는 상품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시장성 또는 상품성이 있더라도 수익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후행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 분석을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 분석을 먼저 했었을 때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용도 어떤 용도로 개발하느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 있죠. 어디에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날 것이냐. 이런 거를 찾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투자 대안이라는 것을 찾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 투자자들에게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 사업에만 이 시장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기존 개발 사업의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아니면 변화 이런 것들도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역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전단계인 시장 분석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수익성 여부를 분석할 때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할인 현금 수지 모형이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했던 거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그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토대로 수년가법이나 내부순위법이 있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가유순 전호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유형을 한번 보셨을 때 유형에 보시게 되면요. 이건 이제 지역경제 분석부터 하는데요.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까지가 시장 분석이고요.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것은요.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또는 고용 소득 등에 관한 모든 수요에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것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대에 이제 주로 뭐를 판단하냐면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반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쇠퇴 과정에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거죠. 그 지역의 기반 산업 그랬을 때 울산에 가면 H자동차, H중공업 있잖아요. 그 산업들이 허황에 있으면 고용 창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수요 요인 등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시장 분석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발업자가 모든 부동산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정 지역시장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분석상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시장을 차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는 수요층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내가 주로 공략하기 쉬운 계층이 어딘지를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되는 제품의 유형도 기존의 경쟁 부동산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기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8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장 차별화라는 것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을 범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과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세부라는 것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그러니까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이런 것 수준에 따라 시장을 갖다가 또 구별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범주화한다는 것을 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하게 되면 20대 또는 30대 40대. 그렇죠.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장 차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시험 지문에서는 얘가 많이 쓰여져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건 전 단계에서 조사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특정한 부동산이 있겠죠.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는 분양 가능성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을 할 때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새로 공급된 부동산이 소진이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죠. 왜 지역에 가게 되면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아이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여기는 추세 분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수요를.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경제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전단계인 시장 분석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이 될 수 있는 즉 최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투자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최종 결정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험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시장성 분석인데 최근에 시장 분석에 대한 것도 언급한 선례가 있으니까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배우셨는데 이게 개발 사업에도 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개발 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와트 모형이라고 해서요. 기업의 내부에 대한 어떤 강점하고 양점, 약점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기회 또는 위협 요인을 갖다가 분석, 평가에서 이들을 연관시켜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문상에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쫙 나열을 해서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것만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전술이나 이런 것은 아마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왜 나왔냐면요. 시험에서 한번 지문으로 한번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거는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이론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등장을 한 거고요. 주로 계산 문제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는 먼저 그 지역에 우리가 산업을 두 개 그룹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반 산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비기반 산업이 있다. 그러면 기반 산업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돼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비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내 주민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 수출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고 이거는 지역 내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반적으로 이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비기반 산업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입지 개수라고 그래요. 이게 계산 문제 상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 개수라는 것은요.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입지 개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분의 전국의 가령 예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울산 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분의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를 측정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를 매개로 해서요. 뭐를 측정할 수 있냐면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비해서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높으면 입지 개수가 1보다 크고요. 같으면 전국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보다 크면 이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고요.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죠. 비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되는 정도로 끝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냐 작으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특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비특화 산업이고 같으면 전국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를 보시면요. 각 지역과 산업별 공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X 산업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식을 기초로 했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거기 보셨을 때 A 지역 X 산업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전 지역의 고용자 수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전 지역의 고용자 수가 우측 하단에 가게 되면 고용자 수 합격 끝에 가면 400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X 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24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얘는 0.6이 나오겠죠. 4, 6에 24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A 지역에 우리가 X 산업을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A 지역에 전체 고용자 수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죠. 200명인데 그 중에 고용자 수가 얼마냐면 1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0.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죠. 0.5를 0.6으로 나누면 0.833 이렇게 떨어지겠죠. 쭉쭉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용자 수에 대한 것은 0.833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직의 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B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A 지역이 400명 중에서 240명이 종사한다는 얘기는 B 지역은 160명이겠죠. 400 중에 240이 A니까. 그렇죠? 여기는 B.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4, 4, 16이니까. 얘가 0.6이니까 0.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B 지역의 Y 산업을 보시게 되면 전체 고용 인구가 200명인데 이 중에 종사가 60명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2, 3은 6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0.83하고 0.75였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양 내양 외양 외양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기반 승수의 역할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성장이요. 그 지역 전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이 경제기반 승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인용은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기반 승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기반 승수는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다시 계산하게 되면요. 1이라는 의미가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합한 게 1이거든요. 그러면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면 기반 산업 비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전체 예를 들어서 고용에 대한 변화분이 있죠.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경제기반 승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반 산업의 고용의 변화분을 계산했을 때 기반 산업의 고용이 천명이 늘어났을 때 이 지역의 비기반 산업의 종사하는 비율이 만약에 80%라고 그러면 그러면 1 마이너스 0.8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1에서 0.8 빼면 0.2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5가 나오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 천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도시 전체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5천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해서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비기반 산업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인데 시험상에서 이쪽에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은 없고요. 나중에 여름때가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관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게 되면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재개발 쪽에 보게 되면요.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급으로 본다고 하면 보존 재개발이 있고요. 수복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이 있을 때 이게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고요. 가장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적극적, 적극적, 그 다음에 소극적, 가장 소극적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 재개발은요. 전면 철거 재개발이죠.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갖춰가는 걸 얘기하고요. 계량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화된 부분의 시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준과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계량 재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복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화되거나 불량화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시켜주는 개발이고요. 보존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우라든가 불량화의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서 하는 개발을 우리가 보존 재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의 경주라고 하는 도시는 천년고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래된 건축물이 영향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봐 지진 등에 방지할 수 있는 보강시설이나 장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용개발과 민간개발이라고 있죠. 여기서 공용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공적인 주체 등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주도 공적인 주체가 두조하에서 개항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사업은 가능하지만 비용적인 부담, 보상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공용개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공용개발도 무슨 분석을 하냐면요. 얘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공용개발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둬야 될 거는요. 393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민간개발 방식 안에 가게 되면 자체 사업서부터 컨섭시엄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자체 개발 사업이죠. 그런데 수익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요. 개발업자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사비 대물 변쟁이라고 있죠. 그래서 개발업자랑 같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대물로 물건으로 변제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개발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로는 딱 일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조율을 거쳐서 나누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대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투자자 모집형이라고도 있죠. 물론 지역에서는 조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조합원들을 모집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디케이트라든가 리치같이 주식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네 번째 나오는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험에서 잘 인용이 되는 거죠.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에 대해서는요. 일단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도 이 사람이 하고요.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다 토지 소유자의 귀속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 대행이 있죠. 이런 분양 대행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 그게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했다, 수익을 나눈다,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별표하고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기 말 그대로 신탁 개발이라는 것은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의 위탁자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여기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간의 신탁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면은요. 여기에서 알아두실 게 여기 토지 소유자 명의의 토지가 있었을 때 신탁 계약 기간 중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이게 신탁사의 명의로 이전이 돼요. 그러면 여기 수탁자가 뭐를 조달하냐면 건설 자금을 얘가 조달을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수수료 공제하고 수익을 토지 소유자, 위탁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하고 위탁자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는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 등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부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길이도 어마어마할 거고 공사비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한 구간별 공사를 따냈더라도 비용은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두 가지의 비교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395쪽에 중간에 가시면 토지 임차 방식이라고 있죠. 차지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차지 방식은 공동사업 방식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가 돈을 들여서 건물들 지어서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공동 운영에 따른 계약을 작성을 하고 만약에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여기 개발업자는 이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니까 무상으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사업 방식이고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요.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 거니까 무상으로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은 있는데 개발 자금도 없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사람과 자금은 있지만 토지가 없는 개발업자가 만나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가로 양도받을 때 이걸 담보로 인수하면 되니까. 그렇게 윈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표를 한번 하셔야겠죠.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시민들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요. 쾌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편리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다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보다 적시에 시민들이 피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유의자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이라고 해서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BTO 방식하고요. BTL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BTO라고 했을 때 B라는 거는 빌드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시설을 중공하는 거예요. 중공을 한 다음에 트랜스퍼라는 건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을 공공에게 이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민간은 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이 시설을 운영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쓰냐면요. 도로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또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이 시설에 주로 쓰는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자고속도로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도로도 이렇게 민자고속도로가 설치가 된 거죠. 대신 이제 그 민자고속도로에 중간에 톨게티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익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용 대수에 따라 틀려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BTO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OT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겠죠. 먼저 민간이 시설을 짓고 자기네가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BOT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요. 정치적인 환경이 조금 예를 들어서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짓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다 회수되면 그 나라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해요. 이게 준공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소유권을 갖다가 공공에게 이전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공공에게 시설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그 대가로 민간은 공공하고 민간업자 사이에 뭐를 체결하냐면 이 시설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 시설에 대해서 공공에게 임차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군인 아파트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학교 있죠? 또는 기숙사 있죠? 이런 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가 없냐면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의 비용을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확정이 돼 있죠.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하는 게 BTL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BTL하고 BTL 자체가 두 개가 박스로 비교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LT라는 것은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사업시행자가 당위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